스타더 안 나던 냄새가 지금 나고 있어 탔네 너가 슬슬 나한테 반응 나는구만 그라제 스타더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팔로 팔로미 자 여기 기억하죠 예전에 한 몇달 됐을까 한 3 4개월 3 4개월 더 됐나 내가 여기서 유튜브로 유튜브 생방송을 하고 이 꼬리가 저쪽 건너편 거기를 아프리카 생방으로 동시 송출을 했어요 그때 초레전드가 나왔지 양쪽 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에요 유튜브 생방을 같이 해주지 그렇게 말하신 분도 있을 것인데 그때 동시 송출하고 나서 아프리카 운영자님한테 한소리 들었어요 하면 안된다고 왜? 우리는 베스트 BJ니까 몰랐거든요 우리 자 한번 가봅시다 변한 것이 있냐 없냐 뭔 소리야? 오늘도 그러네 오늘도 그러네 오늘도 그러네 도착할게요 우선 들어가보자 아 맞다 갑자기 기억난다 그때 여기 건조대 기억한 사람 쓰러져 있었는데 근데 여기 건조대 철회전드였잖아 뭐야? 그때 건조대 쓰러져 있었는데 어뚜기도 아니고 뭐야? 산문자장이냐? 차 빠졌다 버떡버떡 다시 일어서 있어 뭔 소리야 오늘도 레전드가 나올지 안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그가 뭔가 있다갖구만 뭔가 있다갖구만 저거 뭐야 저거 손자국 봐야 보이요? 손자국 여기저기 손자국임 뭔가 왔다가 있었어 여기 뭔가 왔다가 있었어 여기 오늘도 먼 데전드가 나올지 안나올지는 잘 모르겠네 근데 기운 자체가 좀 요상하다 야 기운 자체가 요상해 여기저기 손자국임 진짜 마음에 안들어 3분자장이 아니라 4분자장으로 또치 오뚜기같은거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나 혼자야 뭔일이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대로네 그대로야 그대로 방울 소리가 뭐야? 왜 저렇게 떨어지는거야? 왜 저렇게 떨어지는거야?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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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거.. 누구냐? 예전엔 그 꼬마냐? 꼬마냐? 아.. 뭔 소리야? 소리 들린다 뭔 이상한 소리 들린다 그래 오늘은 내가 너의 얘기를 한번 들어줄게 여기는 나말고 아무도 없다 괜찮을게 나와봐 너 저.. 주위에 지금 있는거 안닿게? 꼬마가 아닌거 같은데? 진짜 방에서 손을 하잖아 주위에 멋있다 진짜 남자 목소리였어 남자 목소리 또 들린다 방 안에서 들린거 같은데.. 누구 계시오? 누구 계시오? 누구 계시오? 아까 이쯤에서.. 아무튼. 사람아니다. 이것이 기식기운이다. 이거. 기식기운이다. 소리 집중.. 뭐라.. 속삭인다 뭐라고 속삭이는거야? 뭐야..? 뭐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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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냐 너무 긴장된다 진짜 도지가 말 들어줄게 나 말할 가운도 없다 니가 더 잘 할 것이 아니냐 갑자기 안나던 냄새가 나고 있어 탔네 불타 죽은 귀신들이 이런 냄새를 풍기거든 진짜 crap 스퀘어 와.. 방금 들은 사람.. 너가 슬슬 나한테 반응을 하는구만 그나젠.. 내 말을 다 듣고 있구만, 니가.. 이제 알았냐고? 이중으로 올라가 보자 그래.. 여기구만.. 여기 몰랐구만.. 여기 몰랐구만.. 잠깐만.. 뭔 기운이야..? 뭐가 온다.. 방금 발자국 소리.. 방금 발자국 소리.. 방금 발자국 소리.. 방금 발자국 소리.. 앞에 누구야..? 누가 온다.. 방금 발자국 소리.. 방금 발자국 소리.. 자.. 힐링.. 당황.. 와.. 누구요? 아가 너냐? 가버렸나..? 가보자 이중은 뭐야..? 집중! 불타고 오고 싶으면 왔다니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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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억하는 3층은 거기 아니여? 그 때 꼬마구신 나왔던가? 2층도 기운이 많은데 지금 현재 남자야 성인인거 같아 들리는 목소리로는 이 전체를 여그저그 다 돌아다녔네 여기도 그래 사라졌다!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폐아파트에 보면 예전에 초레전드가 나왔던 것이 적이란 말이오 아기들이 타고 다니는거 있잖아 사라졌고 없어 저기에 있는데 자꾸 이리저리 도망다니네 집중 소리 집중 방울소리 뭐야 밑에서 들린디? 밑에 내려가보자 뭐여? 너 자꾸 내가 얘기 들어준다고 했지? 승어만 당기지 말고 나 피하고 같이 좀 말고 얘기 들어줄게 너가 뭐가 힘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살했냐? 아니면 집에 화재가 나서? 예전에 그 남자가 제보자가 봤던 그 사람 형체 남자 체격 정도 된다고 했거든 저기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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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서 제보자 분은 그 형체를 귀신인지 사람 형체인지를 잘 몰라요 형체를 무조건 봤다겠어 일반인이니까 구분을 못하겠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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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자꾸 일하면 나 간다잉 어? 뭐야? 방금 전에 또 움직였어 근처에서 근처에서 왜? 간다 함께 뭐 얘기할래? 어? 집중! 와 찍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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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여기 두 번째가 왔는데 나 처음에 왔을 때도 못 찍었단 말이야 창문에서 돼지앉는다 찍었다 안에 있다 기운 자체가 아닌게 틀린다 기운 자체가 아닌게 틀린다 안에 있는 거 안다잉 안에 있는 거 알아 너의 얘기 들어줄게 너의 얘기 들어줄게 기운 자체가 완전히 틀린다 와 방 안에 진짜 뭐야 이거 이게 방 같은데 나 들어갈게 뭐야? 뭔 소리야? 뭐라고? 뭔 소리야? 뭐라고? 뭐? 괜찮아니까 얘기해봐 뭐.. 혼자 있고 싶다고? 얘기가 너의 시위나 뭐라는 거야 너 알아서 죽은 시위나 죽은 시위나 얼마나 되냐 죽은 시위나 얼마나 되냐 죽은 시위나 얼마나 되냐 죽은 시위나 얼마나 되냐 몇 가지만 물어볼게 집이 물난거야? 너의 마음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 그래 너 마음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가족이 있었다고?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가족 모두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 이렇게 집이 불이 나가지고.. 한날 한시에.. 죽었다고 하네요.. 울지 말고.. 울지 말고.. 그래.. 예전이 그립다고.. 안다 무슨 말인지.. 너 혼자 있고 싶다는 건 알아 그래.. 네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너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울지 말고.. 더 얘기해봐.. 괜찮아.. 알았어.. 알았어.. 지금 하는 행동은.. 예전에 그 불을 탔을 때.. 못 빠져나가고.. 방문을 긁었던 그런 행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고 또.. 여기 말고 또.. 네 말고 또.. 누구 있어? 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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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자 여러분들.. 혼자 있고 싶다고 하고.. 계속 내가.. 너 마음을 안 열어주네.. 마음을 안 열어줘.. 계속.. 이렇게.. 이래봤자 더.. 심기만 더 건드는 거 같아 나가야 될 거 같아요 나가란다 또.. 또 얘기한다 자 그럼 나갑시다 와.. 구독.. 좋아요 알람 ¡正在ом! 부탁드려요 3 구독! 좋아요!